개인 택시티즈? 네, 택시티즈. 빨리 보자. 오, 택시티즈. 택시티즈. 택시티즈, 택시티즈. 배경, 배경. 아, 이제 앞에 안 받고. 택시티즈 하니. 잘 찍어 보이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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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작. 응? 마지막으로 해. 어머, 이거. 할리버리테리카. 가 River 이제는 가로우 amended 쓱톨벅 そして、この2種の内物ワットフェイバード その3種のフェイバー 저희는 가을도 있고 아랏이 있고 생블빈 있고 전이도 있고 화면이도 있고 수경이도 있고 저희는 가을도 있고 아랏이 있고 태극도 있고 전이도 있고 화면이도 있고 수경이도 있고 팬분들도 있고 피국! 진짜 랩 아우 탑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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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one not 먹어 먹어 연습게임들이 없었구나 까로벌치 제가 신도 잘 못먹는데 처음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떡해요 이기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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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간다 애들이 먹을거라고 내가 먹을래 먹을래 죄닿끝 아니, 왜 이렇게 reicht 아, 질러야 되냐? 어떡해 반쪽만 반떡만 네 먹어줘요? 먹어 드릴까요? 했어 네 먹어줄게요 반떡만 했어 아 내가 먹어주고 싶은데 Eleven 아 진짜 싫다 아 진짜 싫어 내가 먹어줘 이야 이런거 짜증나 짜증나 이거 다 먹고 다 먹고 휘파락 다 먹고 휘파락 자, 뭐하는 게 있니? 물질을 마시는 거 아니, 알아요? 맛을 벌려. 아이, 발 아팠어. 뭐지, instructions? 네따라. odenvm my. 와, 시계판. 와, 쇠. 아, 먹어도 좋겠는데 아쉬워. 한 번 찍고, 맨 벌레인데. 레몬? 빨리! 오! 오! 잘 맛있어? 네! 되게 맛있어! 오! 오! 저희가 레몬을 까는 게 레몬 향기가 매일 고소해요! 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레몬을 까는데 하나 먹더라고 아! 왜? 왜? 오! 고맙소! 맛이 없었나요? 아니 솔직히 제가 레몬을 좋아해서 먹는 맛은 있었지만 먹고 나서 이빨이 아프더라고 아! 이가 아프더라고 그리고 레몬의 그 시간은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정당신 음식을 드시기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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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험은 맛! 에! 가면! 좋아요 좋아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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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럴수록 살짝 저한테 불리한 것 같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오케이! 다운! 시작! 으악! 짝! 입니다 장아 고생 cha 도움이 아 으악! 낭만 달고 링 음! 으악! 눈이 떨어지니까 다시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기다려 주실래요 한 번만 기다려 주실래요 한 번만 기다려 주실래요 수경아님 얘기를 하자구나 아까 알아도 연습게임 없이 바로 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안 하죠 근데 게임이 너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경이 애교 한 번 보고 가줄까요? 수경이 애교 한 번 보고 가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대요 안 됐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먹였다 먹였다 내가 수경이 먼저 가요 여러분 아 이거 몰랐어 잘깔죠 안 돼 20% 홍COM 안녕하세요 nah 고소 한곱 다 아 도전 고소 blood 먹었습니다 몸 aus 맛있겠다 마치 좀 털어내주세요 우리 지금 레몬을 먹으면서 머리를 부여서는 현상을 보고 계시길 바라보네 이거 실패에요 실패에요 실패 아니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구라 아니야 잠시만 여러분 레몬 3번 드셔보셨어요? 꼭 레몬 3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네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다 우리 여러분 신경이 먹어요 신경이니까 다음 제시옵소 내 목표 드리나봐 내가 말한 것 같다 행위했나봐 이거 망고 뜯어 이거 망고 뜯어 그거 하고 싶어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에 뭐가 있을까 어 맞아 그럼 예쁜 너 동물원에 가면 여우도 있고 하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여우도 있고 하자도 있고 펜도 있고 물어내면 여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빔도 있고 이만, 이만, 이만! 레몬, 달콤! 애교 봐요 애교! 애교도 먹으면 레몬도 먹으러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레몬 먹어요 애교! 애교만! 너무 재밌다, 그치? 너무 재밌다, 그치? 너무 재밌다, 그치? 너무 재밌다, 그치? 야, 아쉽다 있는 거 같아 이리 도와, 삼성분은 응 형들의 farkhisa 응? 응? 나 그같이 좋아 너무 좋아 아, 누구 transluc다 ما 아, 누구보다 더 알아가면 돼 아, 진짜? 남자로 진짜 형이 어때요? 아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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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맛있습니다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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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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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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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아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기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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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난게 추가 그러면은 네모난게 추가 네모난게 추가 네 네 네 여러분 다음 테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국에 가면 네 네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방송국에 가면 카메라를 찍고 방송국에 가면 카메라를 찍고 내일 좀 찍고 방송국에 가면 카메라를 찍고 패리벌리틱 공 다음날 패리벌리틱 공 수영기 수영기 어? 수영기 화이질 아이중 네 네, 변명은 듣지 않습니다. 멀찍? 제가 멀찍 먹을 테니까 이거 우리 한번 갖고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레몬을 좋아하게 한 번 더 먹어요. 우와, 왜 좋아하나요? 레몬 사탕이나 레몬 이런 것도 갖고 왔는데 레몬을 못 먹어요. 맞아. 뭐라고? 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게 정상입니다. 제가 너무 잘 먹은 거였어요. 우는 거 아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이만 한 번 더 도착할게요.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다. 재밌다. 저는 멤버들을 보통은 즐거운. 아, 오빠! 다 왔어요. 와우... 못맡겠어요. 안돼요. 함께해요. 먹으면 더 많은건데 정말 먹을건데,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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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몬이구나. 와! 이게 레몬이구나. 이거 우리 멤버들이 먹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도 될까요? 네.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와!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오, 오, 오!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방송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내 맘에 다 넣어? 내 맘에 다 넣어? 내 맘에 다 넣어? 내 맘에 다 넣어? 누가 누가 있어? 그럼 바로 넘어가면 돼 여기로 가야될까? 여기로 가야될까? 여기로 가야돼 서현이도 있고 세인존도 있고 사 세인존도 있고 허영이 장도 있고 바탕국에 가면 부재도 있고 하이클도 있고 수영도 있고 전부 있고 세인존도 있고 세인존도 있고 세인존도 있고 세인존도 있고 2, 3, 2, 3 무엇을 도와줄게요? 사이다 누워 맞아요 이쯤에서 레몬 타임이 나와서 줘야죠 그쵸? 그게 맞는거죠 아라는 총 한 개를 받게 되는 거네요 저는 레몬 좋아해요 아라, 화이팅! 화이팅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화이팅! 나 또CUU 봐 아라가 먹는 동안 뭐지? 얼굴? 아찬 extremely lovely 밥을 드세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세요 다음 회가 뭐가 있을까요? 서점! 서점에 가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ă 서점에 가면 loving 서로 있고 seeking 서로 있고 oder 서점에 가면 3, 2, 3, 2, 3, 4, 2, 3, 4, 2, 4, 1 가수, 가수, 가수 너로 사 impro하겠지? 다 돌아 속에 힘이 나요 메모도 안 먹으면 좋지 어이구 참 아우 진짜 왜 나먹는거에요? 똥 똥 똥 어딨다 맛있어 맛있어 에이 좋아 어 어 2천 어 얼마든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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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테마가 재밌을까요? 지구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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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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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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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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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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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대편으로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라 그래. 내가 잘 들을게. 그치? 애매했으니까. 흥이라 그런 거 봐, 흥이라. 한 번 쩌. 뭐 좀 넣어? 아니야. 아니요. 여기선 안 되시다고 해.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흑장미 없어요? 흑장미 없어요? 흑장미 없어요? 왜 없죠? 너무한 거 안 돼요? 아니 그 만큼 안에 가해도 양념 흥아도 있어요. 자, 얹어주시고. 잘 나와. 뭐죠? 안녕하세요 자 이곳도 하다에 가면 해파리도 있고 하다에 가면 해파리도 있고 걸그릇이야? 하다에 가면 해파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시안을 보이고 하다에 가면 해파리도 있고 새고기도 있고 하하늘도 있고 희역도 있고 하다에 가면 하다에 가면 하다에 가면 이해를 더 푸네요 사실 복원이가 한 번도 seiner 것 같은데 한 번도 쯔잖아요 하지만 우선 정이가 뛰었으며 고맙도록 할게요 아니 나는 먹어도 되요 복원이가 한 번도 안 먹어 봤잖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정이가 선택해요 어머니는 왜 이래요? 누가 안먹었어? 언니 안먹었어? 안먹었어 먹었어 MA1 오우 께팡 가야니 자, 딱 한 먹었잖아 일단 한 발이 또 꼬마에 가요 이제 왔지,GG 나 먹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물이 너무 적게 일어리지 못할 것 같아 진짜 푸멍이 해? 저는 진짜 못 먹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뇨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혜연 좋아 저희가 보다 나오세요 와아아아 와아 우리가 오잉 와우 감사합니다.